그럼 설정하면 더 안된다 야 니 철장은 니가 바꿔왔나 이거 많이 끓을거면 차라리 그래서 설정하지 말고 천짜리 자 여기서 지은 사람이 그럼 맨도 난리인게 이 사람 니 문제해라 에티어 오르라니까 하면 자 진짜 한번 지금 걸리네 근데 넣을때 딱 걸린다 근데 이거 더 걸리네 올려져야 이거 오빠야 은근히 쪼린건데 눈을 감는데 이거 은근히 긴장된다니까 오 오 오 오 타떡기 싫은데 오 나 갈수있다 오 느낌이 안좋다 에이 튀어나오나 오 이게 할때마다 바뀌어 응 오 많이 차렸네 오 몇개 남았네 몇개 안남았네 근데 한번씩 고장으로 안쾌고 그럴테도 있네 근데 그 느낌이 워낙 찌르나고 오 깜짝이야 그는 이거 무섭다 이거랑 깜짝이야 나도 가진다 아 무서워 나 갈란다 아 왜 니가 도둑 탑시스러운 거리쓰랑 이거 아 무서워 까다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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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엏 갔다온나 탁스스러워 안온다 갔다온나 갔다온나 혹시 안아 이거 사왔는데 뭐 없대로 걸렸지 같이 가 아 왜 같이 가